오늘은 종이접기 19탄 전투기를 잡을 것입니다. 종이접기 전투기 가로 세로 세모로 반을 잡습니다. 또 펄스캡니다. 또 세모로 반을 잡습니다. 펴니다. 선을 따라 세모로 잡습니다. 비스듬이 내려잡습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비스듬이 내려잡습니다. 펴니다. 아까 요 끝부분이 세모로 되도록 올려줍니다. 반에 있습니다. 요부분에 넓게서 부분 요부분에 올려줍니다. 표입니다. 요부분에 이 끈 모서리를 부족하게 해주고 조금 빼냅니다. 작품 이름이 뭐예요? 장통이요. 앞뒤로 좀 보여주세요.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끔. 잠깐만요. 여기 중턱에 폭격분에 뭔가 좀 이상해 생겨요. 뒤로 뒷모습도 보여주세요. 뒷모습. 앞모습? 앞모습. 네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하세요. 응?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기가 이거 첨부 쓰면 좋겠다 하는 거 댓글로 써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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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을 눌러주세요. 좀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. nutzen